안녕하세요! 오늘은 이 소시지의 호빈을 소개합니다. 오늘은 이 소시지로 구입해 주세요. 이 소시지에서 먼저 구입해 주세요! 일주일에 1시간 후 6시간 전 전과정 소시지에서 생긴 소시지와 함께 구입하십시오. 한 번만 더 구입하십시오. 아니면 더 구입하십시오. 저는 또 구입하십시오. 저는 동양지식이라서 거의 나눌 느낌인데 이쪽은 서양지식이어서 다시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엄청 고소해요 한 번 봐 와우 이거 세심 맞죠? 맛있게 맞죠? 너무 맛있어 일단 에피타이저에서 제일 맛있었던 건 단호박수 감사합니다 이제 본 요리가 나왔습니다 이게 서양 제식인데 맛있어? 뭘 해주게 제가 원래 가공육을 안 좋아해서 메인디션에 크게 막 감흥이 없네요 최선을 다했지만 이 정도밖에 먹지 못했습니다 에피타 거랑 바꿨어요 에피타 거의 다 먹어서 먹을 거 별로 없지만 지금 어차피 졸리기 때문에 여러분 제 손톱이 이런적 영상에서 보신 적 없죠? 이번엔 너무너무 바빠서 손톱 할 시간도 없었어요 제가 가공식품을 많이 안 좋아해서 디저트로 과일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바빠서 디저트 과일이 왔고요 다른 사람들이 아이스크림을 얻고 아이스크림을 얻고 아이스크림을 얻고 아이스크림을 얻고 아이스크림을 얻고 이 세트에 도착하니까 내게 다 먹었어요 다음 소식은 비건버거구요 익히타의 비건버거 잠깐 비건버거가 생각보다 맛있네요 구멍이 가득히는 egger게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